네, 곧 문자투표가 종료됩니다. 다같이 외쳐볼까요? 5, 4, 3, 2, 1 문자투표 종료! 네,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. 네, 먼저 음원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 및 MBC라디오 시청자위원회 점수입니다. 글로벌 투표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투표를 합산한 최종결과 보시죠. 자, 3위는요. 화사씨고요. 그럼 오늘의 1위는? 네, 이번주 1위 블랙핑크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블랙핑크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.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블랙핑크 이번주 1위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1위는 아니지만 데뷔와 동시에 아쉽게 2위를 차지한 싹시립분들께 수고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쉽네요. 네네, 참 아쉽네요. 블랙핑크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네, 저희 오늘 첫방 이렇게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우리 후배들이랑 이렇게 한 분에 서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.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?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음악 중심 다음주에도 기대한 쇼쇼쇼 안녕